이번에 이틀 전이었죠. 화요일날 저널리스트와 굿모닝 충청이 공동 취재 보도한 중부대 심상정 전 의원의 유착 관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의 나라 캐비넷 이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중부대에서 심상정 의원 쪽으로 정치 자금이 갔는데 이게 이제 불법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사기관이 이걸 수사를 경찰은 마무리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여전히 들고 있죠. 불법 정치 자금이 갔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상정 전 의원의 지역보좌관의 아들이 중부대에 특혜 채용된 다음에 특혜 정규직 전환까지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고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심상정 의원은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않고 수사를 받지도 않고 배제되고 또 이번 총선이었죠. 총선을 앞두고 직전에 이게 만약에 재판이 시작됐으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주요 정치인과 관련한 불법 정치 자금 혐의가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니까 충분히 보도가치가 있죠. 그런데 검찰이 이상하게 이것만 쏙 빼고 기소를 합니다. 불법 정치 자금 관련 혐의만 쏙 빼고 나머지 그냥 중부대에 뭐 교비 횡령 배임 이런 것만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의심스럽죠.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케미덱 갖고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저희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불법 정치 자금 관련해서는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이제 쪼개기 후원의 혐의가 아주 짙습니다. 그렇죠. 중부대 직원들이 심상정 전 의원한테 후원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자기 지역구니까. 중부대가 심상정 전 의원의 지역구 고양시 지역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급여해서 공제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증언 수사기관에서 일부 확인한 것들은 나는 내기 싫었는데 재단 측에서 강제하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낸 거다. 찍히기 싫어서. 이런 증언들이 수사기관에서 경찰 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법이 맞죠. 어찌됐건 중부대에서 직원들 상대로 일괄 공제해서 후원금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 않고요. 법적으로 이것만 갖고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거의 이건 불법으로 연결될 소지가 아주 짙습니다. 쟁점은 여기서 심상정 의원이 몰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모르기 어렵다. 왜냐하면 후원한 사람들의 주소지가 다 같다. 그러면 이건 주소가 다 일괄 같은 주소. 한 100여 명이 후원했는데 같은 주소로 들어오면 이거 쪼개기 후원 아니야?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심상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템을 취재하면서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는 흔히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의당의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저는 별 관심이 없다가 많이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좌관,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의 아들이 중부대에 특혜 채용되는 이 과정을 보면 야 이거 뭐지?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뭐라 그럴까? 악랄함까지도 느껴져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부대에 인턴으로 보좌관 아들이 인턴으로 처음에 채용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싶을 수 있잖아요. 인턴이니까. 근데 뭐냐면 인턴을 뽑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인턴을 딱 한 명만 마치 이 사람을 뽑기 위한 것처럼 인턴 채용을 해요. 고양시에 있는 중부대에 고향 캠퍼스의 산학 협력단에서 인턴을 뽑는데 TO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딱 뽑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관 아들을 뽑아요. 의심스럽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이제 코미디는 어찌 됐건 뽑았으면 관련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사 지원 서류를. 제가 MBC에 지원해서 할 때 대학 졸업장도 내고 학점 증명서도 내고 토익 영어 점수를 하면 영어 점수 토익 점수도 내고 우리가 고향 캠퍼스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 가산점을 줄게. 이런 또 없던 규정을 만들어요. 보좌관 아들이 고향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혜 채용이라는 게 명확한 게 저희가 방송에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음질이 좋지 않아서. 중부대 전 이사장이 그 사람 내가 뽑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녹음 파일까지 있어요. 심지어. 그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그 문맥을 보면 보좌관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사람 그거 내가 내 의지로 뽑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녹음 파일까지 있고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인턴으로 들어와서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데 중부대의 내부 규정을 보면 23개월을 채워야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심사를 거쳐서.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만에 별다른 심사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코미디는 뭐냐면 중부대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규정에는 23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단 정규직으로 뽑아놓고 몇 달 뒤에 슬그머니 없는 규정을 만들어요. 23개월이 되지 않아도 정규직 전환을 일정 요건이 있으면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다. 아 진짜 웃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저거 한 번을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감사를 합니다. 중부대에 대해서 2021년에 종합감사를 해서 이 부분이 걸려요. 이 감사 결과 처분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이 감사 결과 처분서를 보면요. 이 뒷부분을 쭉 볼게요. 이게 이제 그 교육부에서 중부대를 감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은 교육부 서류입니다. 뒷부분을 보면요. 정규직 전환 특혜 관련 중부대학교 산업협력단장 박땡땡은 2018년 5월 8일 산업협력단 연구지원팀 인턴으로 채용된 김땡땡을 여기서 이 김땡땡이 보좌관의 아들입니다. 23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의하도록 정한 당시 규정과 달리 인사평정이 우수하다는 사유로 채용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위 김땡땡을 2019년 5월 8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음 교육부 감세에 걸렸죠. 걸린 겁니다. 여기 밑에 이제 당부장 표시하고 이거 코미디인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김땡땡의 정규직 전환 이후인 2019년 10월 22일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5개월 후죠. 산업협력단 인사관리 규정 제7조 단서로 다만 인사평정과 성과 평가 등이 우수할 경우 우수할 경우에는 총 복무 기간이 1년 이전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그러니까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놓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없던 규정을 만든 거예요. 사후에. 완전 코미디죠. 이게 이렇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왜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산학협력단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비정규직들은 특혜 채용되지도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도 안 되고 당연히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보좌관 아들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불만들을 얘기하고 항의를 하고 또 그 보좌관 아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나머지 비정규직들이. 이 비정규직 6명이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과정을 걸쳐서 다 이 중부대에서 쫓겨나거나 스스로 떠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고향 캠퍼스로 근무하... 그러니까 출근하던 한 명은 갑자기 충청 캠퍼스로 발령내버려요. 이 사람은 그 보좌관 아들이 하는 업무를 이전에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좌관 아들이 들어오니까 그 업무를 뺏긴 거죠. 업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 캠퍼스로 발령을 내버려요. 아니 비정규직이 뭐라고 충청도까지 얼마 받는다고 임금 얼마 하지도 않는데 출근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상 해고 통보죠. 충청으로 발령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둡니다. 남아있는 직원들 두세 명한테는 또 어떤 행태를 벌이냐. 중부대가. 내용 증명을 보내요. 너 징계하겠다. 밑도 끝도 없이. 황당하죠. 아니 자기 직장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아니 그냥 인사기관을 열어서 징계를 하든지. 내용 증명을 왜 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또 떠나요.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거는 이분들이 내용 증명을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보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병원 다니고 어떤 여성분 같은 경우는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전해드리긴 그렇고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진짜 알아눕고. 심지어 이 비정규직들한테 중부대가 나중에 어떤 짓까지 하냐면 쫓아내기 위해서 월급까지 안 줍니다. 월급을 그냥 대놓고 안 줘요. 이 내용을 김경환 교수가 정의당에 계속 항의합니다. 니네 정의당 맞냐. 정의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의당이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게 맞냐. 계속 항의를 해요. 지금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 항의한 내용. 그다음에 정의당 그때 당직자들과 이게 다 통한 내용입니다. 한 시간씩 통화하면서 항의합니다. 김경환 교수가. 2019년도 당시에. 2018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차례 계속 정의당 찾아가서 정의당에 제보하고 항의하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정의당이 한 일은 이제부터 설명드릴 텐데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을 면직, 해임 조치하기는 합니다. 일단 그게 정의당이 한 게 다인데 지금부터는 심상정 의원의 반론을 좀 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반론을 안 하다가 반론을 안 하다가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서울의 소리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취재하지 않았냐.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론을.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하고 질문지를 길게 형식을 갖춰서 자세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에 걸쳐서 다섯 가지 질문을 보냈거든요. 심상정 의원한테 문자로. 그런데 이제 심상정 의원은 어저께, 어저께 그걸 확인했다라고 해요. 자기한테 문자가 들어온 거를. 근데 이제 저희는 방송 전에 전화도 하고 질문지도 보내고 나름대로의 취재를 했다라는 부분을 일단 알려드리고요. 심상정 의원의 입장은 이겁니다. 일단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심상정 전 의원은 정치자금 준 사람이 문제지 불법이 있어도 준 쪽에서 불법이 있는 거지 받은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정치자금 전달 수령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후원금을 제공하는 자의 모금 과정의 문제다. 이렇게 밝혀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의원실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한 이후에 불법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후원금의 집단 모집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 받은 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충남 금상경찰서가 내사 종결한 사안이다. 내사 종결한 거 맞습니다. 또 지역보좌관직을 그만두고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사표냈고 즉시 면직 처리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게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 반론을 저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정치자금 모금 과정의 문제다? 저는 강하게 의심하는 게 심상정 전 의원실에서 중부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걷어서 쪼개기 후원한 걸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일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금상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방금 보신 교육부 감사 결과는 뭡니까? 교육부가 문제 있다라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 있다라고 종합검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 보좌관 아들의 특혜 채용은 증거, 자료, 이게 특혜라는 게 차고 넘칩니다. 이게 김경호 교수님 오늘도 그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반론하니까 그 자료들 막 찾고 계시던데 이 자료가 너무 차고 넘쳐서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이사장이 내가 내 의지로 뽑은 거야. 그러니까 냅둬,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녹음 파일까지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문제의 보좌관을 그만두게 했다. 면직 처리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 볼게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 잡아주세요. 더 팩트의 기사인데요. 정의당 심상찬은 고양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이게 실명이 나와요. 기사에 실명이 나와서 지우질 못하는데요. 심상찬은 고양시 선대위는 김보결 전 심상정 의원 보좌관과 박원성 전 사무총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게 뭐냐면 2021년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2019년에 면직 처리했다고 하고 2021년에 12월에 대선 앞두고 선거 위에서 띄워달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그 보좌관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겼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의 반론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심상정 의원이 좀 세게 반론을 하셨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좀 강한데 제가 이 반론을 꼼꼼히 보니까 기본적인 저희가 보도한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건 심상정 의원이나 저희나 다 일치해요. 보니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을 좀 봐줬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사에서 어 왜 자꾸 심상정 의원이 공교롭게도 빠지지? 이 정도면 다른 정치인 같으면 정치인을 집중해서 수사할 만한 사안일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에 보도를 한 거는 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문제없다라고 이미 한 거를 왜 너희가 문제삼아? 이 보도는 문제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해석. 이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저 말고 이번에 저랑 같이 취재한 굿모닝 충천의 최영규 기자가 이제 그 반론을 기사로 썼습니다. 오늘 기사로 써서 개시를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제 노트북 화면 잡아주시면요. 여기 굿모닝 충천 최영규 기자 쭉 반론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나중에 한번 이것 좀 보세요. 그 최영규 기자님이 기사를 실제로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글 기사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보면 현행 정치자금법상 쪼개기 후원은 명백한 불법이며 그동안의 판례를 보더라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다. 보통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식상 불법 정치자금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자나 국민들이 그 정치인을 주목하고 정치인을 문제시하지 정치자금 준 사람이 무슨 재벌 기업이 아닌 이상 보통 받은 사람을 더 문제시 하거든요. 이게 우리 상식이죠. 법감정이죠.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판례를 찾았어요. 최 기자님이 실제로 문석호 전 의원 민주당 충남 서산 태안은 지난 2005년 SO1 김선동 전 대표로부터 SO1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설립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 SO1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모두 5,5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만원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받았다. 받았다. 최영규 기자님의 반론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심상정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좋았고 뜨거웠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도 아마 그 여파로 보이는데 한 천명 이상, 한 천몇백명이 화요일에 보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아무튼 제가 이번 보도하면서 역시 기자는 좋은 보도로 시청자를 찾아뵐 때 가장 빛나는 존재고 또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